동희 씨 오늘 십년감수 했겠다. 그치? 그렇죠. 내일 몇 시에 퇴원해? 그건 왜요? 왜긴. 데리러 오려고 그러지. 퇴원 시간 정해지면 전화해. 데리러 올 테니까. 그러지 마세요. 뭐? 그러지 말라고요. 왜? 왜 그러지 마? 나 또 밀어내는 거야? 그런 거야? 나 우리 힘찬이한테 상처 줄 수 없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힘찬이한테 상처 줄 수 없다니? 내가 상처받는 건 상관없는데요. 우리 힘찬이한테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. 그럼 힘찬이만 괜찮다면 나 받아줄 수 있다는 소리야? 그래? 말해 그런 거냐고.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. 아니. 그럴 수 있어. 나 힘찬이한테 상처 주지 않을 자신 있다고. 강차연 씨. 제발요. 나 절대 힘찬이한테 상처 안 줘. 서동이. 서동이 너한테도. 서동이 너한테도.